오토바이의 지오메트리가 먹고 앞뒤 바퀴축을 보세요. 빨간색은 평상시에 휠 베이스와 액슬의 위치를 나타내고 녹색은 하중이 실린 상태의 액슬의 위치와 휠 베이스를 나타냅니다. 오토바이는 구조상 서스펜션이 작동할 때 휠 베이스가 변합니다. 지오메트리 란 휠축의 위치가 변함으로 오토바이의 운동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지오메트리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휠 베이스가 길 때에는 직진 안정성이 우수하고 코너링 시에 회전반경이 큽니다. 쇼코너에서 타면 중심값 잡히죠. 휠 베이스가 짧을 때에는 직진 안정성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핸들 털릴라고 하면 불안해요. 그런데 코너링 코너에 들어가면 콤파스로 찍은 것처럼 돌아갑니다. 뭐 도랑타기 쌉가능? 감속으로 인해 앞으로 쏠릴 때 이때 압쇼바가 많이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압쇼바의 각도가 직각에 가까워지는데 이때 핸들이 굉장히 민감해지지만 그만큼 코너 돌기가 수월해집니다. 청룡쇼바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코너 진입 전에 압브레이크를 잡고 압쇼를 압축시킨 상태를 유지하면서 코너를 돌아가는 스킬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